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로컬라이제이션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트위스트 마테크한 시어럼을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쥐가 컴팩 리버브 그 다음에 M을 G-manifold라고 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다른 학생들이 없어서 이건 안해도 되겠지만 일단 클래시파잉 번들은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유니버설 프린시팔 쥐건들인데요. 이제 유니버설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단단입니다. 이미 모든 프린시팔 쥐건들 다른 프린시팔 쥐건들에 대해서 이제 베이스 스페이스 맵이 존재해서 이제 그거에 풀백으로 써지는 그 다음에 여기서 존재하는 게 업토 홈모토피로 유니크하게 존재하는 걸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진 티어롬이 이제 프린시팔 쥐건들의 카테고리랑 비율을 비율을 클래시파잉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비율을 클래시파잉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잘 알려진 것이 이제 이즈는 모든 쥐에 대해서 항상 존재하고요. 이즈는 스페이스를 만드는 컨스트럭션인데 이거는 스케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즈는 컨트랙터블 스페이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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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이그젠프를 생각을 하면 그니까 사실 이 쥐를 컨스트럭트 하는 거는 이제 요걸 유니버설 프로파트링을 만족하는 프린시파잉 번들은 쥐가 프릴리 액트하는 프린시팔 주번드 스트럭처를 갖는 컨트랙터블 스페이스를 찾는 거라 이제 두껍게 되는 거죠. 이제 사실 여기서는 컴팩을 빼도 동원 이제 쥐가 정수인 경우는 제일 간단하게 이 쥐는 R이 되고 이 쥐는 S1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G가 써클인 경우에는 EG는 S1이 되고요. 그니까 여기 S1을 아드 디미션을 스피어의 파인아이트 어플렉시메이션으로 인덕티브 리밋으로 행각을 해서 프릴리 액트하게 만들 수가 있고 BG는 따라서 CP 인피닛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토러스인 경우에는 EG는 그냥 단순히 S 인피닛이 S 인피닛의 프로덕트 형태고 BG는 이게 각각의 퍼션트니까 CP 인피닛의 프로덕트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G가 사이클릭 시클릭 그룹 인 경우에는 당연히 S1이 S 인피닛의 프릴리 액트하니까 이거의 섭그룹으로서 프릴리 액트하게 돼서 마찬가지로 EG는 S 인피닛이 되고 BG는 아드드드민정 스피어의 Final Approximation으로 생각을 해서 인피닛 렌즈 스페이스 인피닛 렌즈 스페이스 그 다음에 임의의 컴팩 리그룹에 대해서 항상 이 컴팩 리그룹은 이 어떤 유니타리 리니어 그룹의 섭그룹으로 항상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유니타리 그룹의 클래식 파이닝 스페이스를 찾는 거랑 일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UK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티 매니어로 스티펠 맨이 폴드 인데요 C 인피닛은 카운터블 베이시스가 있도록 힐퍼 스페이스를 잡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여기에 엘리먼트들은 그중에 이제 K K 디멘저널 오토노말 프레임 들로 생각을 해서 생각하면 이게 스페이스가 되고 B UK 그리고 는 이제 그레이스만니아 입니다 그래서 이제 G는 UK에 속으로 이니까 EUK 는 요걸로 놓고 이제 G가 어떻게 인베딩 엑타니아 에 따라 이제 비율을 컨스트럭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어 이 퀴베리용 호멀로지를 정의 하는데 M이 주맨인 폴드 일때 네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면 코에피션트는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필드 R 코에피션트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코에피션트는 생략을 하고요 요거는 다음과 같은 스페이스에 싱귤러 코에피션트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M 곱하기 EG에 G quotient인데 G 액션은 다이아고널 액션으로 M에도 G 액션이 있고 EG에도 프리 G 액션이 있으니까 그거에 다이아고널 액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스페이스를 보렐 보렐 컨스트럭션 이라고 부를 건데요 보렐 스페이스 보렐 떠는 보렐 컨스트럭션 시원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스페이스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이 스페이스는 내추럴한 번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냥 트리비얼 M 번들 에서 오른쪽 팩터로 프로젝트 프로젝트 시킨 요게 G 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G 액션은 프리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포션트 스페이스로 맵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되고요 똑같이 그냥 파일이라고 쓰겠습니다 프로젝션 맵을 그러면 이거는 비지휘의 M 번들인데 이제 파이버가 M 밑에 도록 파이버 인클루션을 F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들 스트럭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 스페이스에 코어멀로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번들 구조가 있으면 이제 르레이 셀 스펙트라 시퀀스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르레이 셀 스펙트라 시퀀스를 쓰려면 셀 스펙트라 시퀀스 를 쓰려면 를 쓰려면 셀 스펙트라 시퀀스 를 쓰려면 셀 스펙트라 시퀀스 이정 Suger 셀 스펙트라 시퀀스 네 파이버 건들 셀 스펙트라 시퀀스 를 치 CF 를 치에는 셀 스펙트라 시퀀스 는 헤헤 셀 파이브레이션 암 checked 셀 스펙트라 시퀀스 를 치에는 셀 스펙트라 시퀀스 시퀀스 그리고 저게 전애물을 보내 여기 이쯤에 배우는 브라운 아 네 strictly 색 좀 하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있죠 뭐 컬 컵션 시스템 아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가 쎄 스펙트 를 수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따로 건드려야 예 그래서 사실 제일 간단하게 이제 베이스 스페이스가 심플리 커넥티드 인 경우는 경우가 이제 제일 간단하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 컴팩 커넥티드 리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즈가 항상 심플리 커넥티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트리비알 브로블를 그냥 1위라고 쓰겠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요런 주위에서 이 클래시파인 번들에 대해서 여기서 인듀스되는 이 호모토피 이그젝트 시퀀스를 생각하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파이제로 G로 가는데 잠깐만 근데 여기서 이제 파이제로G로 가는데 이제 이게 커넥티드라고 가정하면 이게 트리비얼 그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랙타워 스페이스니까 이게 1이 돼서 이제 이것도 심플리 커넥티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베이스 스페이스가 심플리 커넥티드 이렇게 되고요. 컨트랙타워 스페이스는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라 스펙트럴 시퀀스가 말하는 것은 이제 파이버 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로컬 커리피언 시스템을 그냥 텐서로 뽑아내려고 제일 간단한 경우만 쓰겠습니다. 파이버 원들 B에 대해서 이제 어떤 스펙트럴 시퀀스가 존재하냐면 이러한 스펙트럴 시퀀스가 존재하는데 이 툴페이지가 정확히 정확히 F F H Q B F 그 다음에 이 인피닛 BQ가 이제 토탈 스페이스의 홈홀로지 그룹으로 컨버지하는 이런 스펙트로 시퀀스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벡터 스페이스로써 컨버지 하는데요. 사실 지금 필드 코입시트로 다 필드 코입시트로 그 다음에 여기서 데피니션 하나를 일단 쓰고 넘어가면 이 G-manifold M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G-manifold M이 equivariantly formal하다 이런 것은 방금 설명드린 이 Fibration에서 M-bundle Boreal Construction Space에서 이걸 코레스펀딩하는 스펙트럴 시퀀스가 셀러 스펙트럴 시퀀스가 딱 이 두 페이지에서 콜랩스하면 유퀴벨틀이 포만하다고 합니다. G-manifold M-bundle Boreal Construction 어 그래서 사실 뭐 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G-manifold M-bundle 이 두 페이지에서 클래스한다는 얘기는 이 두 페이지에 G-manifold M-bundle 해밀토니안 액체는 중요한 성질이 모든 해밀토니안 그룹 액션은 해밀토니안 G-space는 항상 Equivalent Formal 하기 때문에 이제 Equivalent Formal 에 대한 성질을 좀 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포지션이 일단 오늘은 증명은 가급적이면 스킵을 하고요 왜냐면 오늘은 설명 이그젠프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쓰려고 하니까 이제 다 설명을 하고 시간이 나오면 이제 증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거의 어렵지 않은 거긴 한데 이제 이제 G-manifold M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은 서로 동치입니다. 첫 번째로 Equivalent Formal 두 번째로 Equivalent Formal 두 번째로 도착했을 때 스스로 구건으로 그리고 우리는 아 다른 뭔가 공격한 맵이 맵, 호모모르피즘이 bg에서 이 스페이스로 가는 맵이 존재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퀴베럼 커몬로지를 hs.bg 알지브라 라고 만들 수 있죠. 특히 모듈 스트럭처를 가지니까 이거랑 동치고요. 세번째는 이 픽스트 포인트의 인클루전에 대해서 여기서 인듀스되는 이퀴베리언 커몬로지 맵 그것이 인젝티브 입니다. 근데 사실 일단 이퀴베렌트를 포말하면 이 2페이지에서 콜랩스 하는데 이제 결국 이것들의 디렉섬 형태로 이 스페이스가 벡터 스페이스로서 나타나지니까 이 포뮬라는 사실 벡터 스페이스로서는 그냥 자명하게 나오는 건데 예전에 크로키 렉서에서처럼 디멘전 가지고 링 스트럭처까지 사실 보존을 한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픽스트 포인트의 이퀴베리언 커몬로지를 보면 액션이 트리비알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m g cross product b g 해서 이제 퀴네스 포뮬라를 쓰면 h star m g 랑 텐서 h star b g 가 되는데 이건 그냥 ring 아이소몰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h star b g의 프리머듈이 되기 때문에 인젝티브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리머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프리머듈이면 퀴너를 파이버 인클루션으로 썼는데요. 이렇게 이퀴베리언트 포마라면 1,2,3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애플을 파이버 인클루션으로 썼는데요. 여기서도 인지수대는 코엄홀로지 베리 이게 서젝티브 ring 홍홍홍으로 피시면 됩니다. 그럼 이 4가지가 다 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쪽 파트에서 h star m 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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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로피는 뭐냐면 any compact hamiltonian g space 는 이퀴베리언트를 포마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다 안쪽으로 시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실 이거 예 여기서는 컴팩트를 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예 어 음 예 바운더리 말씀 예 navigator 어 그러면은 이것들은 다 그냥 세라 스펙트럴 시퀀스에서 나와서 사실 컴팩트나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데 이 해밀토니언 G스페이스가 에큐벨한테 포말하다는 걸 보일 때는 저기 몰스 시어리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클로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운더리는 클로즈가 있어야 돼요 컴팩트 제가 바운더리가 있으면 바운더리가 있다고 쓰겠습니다 모든 매니폴들은 컴팩트 클로즈 G스페이스 에너지니까 G 매니폴드 아 아 아 아 네 그래서 이제 예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서클 액션에 대해서 이제부터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투앤디멘션에 컴팩트 컴팩트 그러면 이제 S1인 경우에는 이제 H스타 BSO는 지금 필드 코에피션트로 지금 생각을 하니깐요 이거는 원 베리어블 폴리노미어링이 되고요 CP인 피니사의 포물로 지니깐요 여기서 U는 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그 CP1에 대해서 페어링한게 1이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 C가 만약에 이 Fixed 컴포넌트라면 그러면 그러면 이제 C의 이퀴베용 코어몰로지는 그냥 C의 코어몰로지 센서 이제 RU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엘리먼트가 어 이렇게 막 헷갈리는 노테이션이 없으면 어 사실은 포물 뭐 알파 텐서 어떤 펑션 F로 써야 되는데 요거를 그냥 알파 F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C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인 경우는 이제 이퀴베용 콰몰로지는 그냥 폴리노미알 원소로 대응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가지고 어 이제 어떤 이퀴베용 콰몰로지에 이제 픽스트 포인트로의 리스트릭션을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I는 여기서 IC는 이제 그냥 C에 C가 이제 인베딩되어 있는 그 인클루전 맵이고요 그냥 M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인듀스 때는 이제 맵 맵 맵 맵 알파가 저기 이퀴베용 코몰로지 원소에 있는거 이제 알파 리스트릭션 C는 요거는 여기 안에 있는 탁 어 어 어 어 그래서 이제 이퀴베렌트 포말리티를 가지고 로컬라제이션을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은 이 해밀토니안 S1 액션이 커런 티어럼에 의해서 이퀴베렌트는 포말라기 때문에 아까 프로포지션을 이용해서 모듈로써 텐서로 스플릿이 되고요. 그러면 이 말은 이퀴베렌 콩홀로지의 애니 엘리먼트에 대해서 텐서 프로덕트의 리니어성으로 써질 수가 있죠. 이제 뭐 디그리 K라고 하면 이제 알파는 이런 식으로 써질 겁니다. 알파 K다 원 플러스 이 U 앞에 있는 상수는 다 죄다 그냥 앞으로 보내서 이런 식으로 써질 겁니다. 여기서 알파 K-2인건 U가 디그리가 2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U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가지고 H, V, K, S, Y H, K, S, Y 아아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제 맵을 하나 정의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로컬리제이션을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압디아처럼 되게 업스트랙트하게 할 수도 있고 요새는 이제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큐베렘 코어홀로지에서 이 폴리노미얼 링으로 가는 H 스타 BS1 마주를 홍홍홀피즘으로 컨스트럭터를 할 건데요. 이 맵을 일단 인테그레이션 인테그레이션 그냥 along the fiber 그럼 이 맵이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 여기서 알파를 초이스를 하면 아까 알파를 이렇게 텐서 프로덕트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알파, K들은 다 이제 M의 코어홀로지 클래스죠. 그러니까 저 앞에 것들을 다 적분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면 당연히 이제 H 스타 BS1 마주를 지금 이 스트럭처에서 그냥 단순히 뒤쪽에 곱하는 형태라서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뒤쪽에 폴리노미얼이 곱해진 형태로 쭉 나오니까 결과값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곱해진 형태라 이제 H 스타 BS1 마주를 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데피니션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M의 인테그레이션이 논제로가 되려면 이제 디그리가 맞아야 되죠. 일단은 첫 번째로 이게 마주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알파 J가 논제로일 경우는 정확히 알파 J가 2K인 경우 아 2N인 경우 이 경우만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디그리가 알파 디그리가 알파 디그리가 2N보다 작은 거는 무조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인테그레이션 along the fiber라는 맵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값이 어떻게 써지는지를 어떻게 익스플리스트하게 써지는지를 표현하는 띄어러미 로칼리제이션 띄어러미인데요. 어 띄어러미 띄어러미 이제 워싱턴을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가정을 하고요 이제 방금 말한 인테그레이션이 이제 픽스드 포인트의 인테그레이션으로 써집니다 여기서 용어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서메이션은 모든 픽스드 커넥티드 컴포넌트 커넥티드 픽스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고 그 다음에 알파 Z는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그 Z인클루전에 대한 에큐베리언 버전 풀백으로 그래서 얘는 지금 이 픽스드 컴포넌트 에큐베리언 코어몰로지 안에 있는 원소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이 분모가 껴있어서 요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S1은 일단 이름이 이큐베리언트 오일러 클래스라고 불리네요 근데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 G에 M상의 노말번들 를 곱하기 이제 요거의 저 보렐 컨스트럭션 스페이스입니다 요거의 그래서 일단은 V, 아, No, G를 노말번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 토탈 스페이스에서 베이스로 가는 번들 맵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인듈스 되는 노말 파트에 액션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이아고널 액션을 생각해서 이제 코션트를 시켜준 번들에 오일러 클래스 여기까지 있을 때 E, S1, G는 오일러 클래스 오일러 클래스 저게 무슨 말이냐 노말번들에다가 E를 한 거 뭐예요 대문자에 괄호 열고 눈치 아, 이거 토탈 스페이스 아, 토탈 스페이스 그러니까 뭐 번들을 크시라고 쓰면 이제 얘는 E, B, 파이 트리플로 쓰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제 E, 파이의 D 그리는 그러니까 저쪽에 양쪽에다 그 앱도 보랄 컨스트럭션을 해준 원래 오리지널 노말번들에 대한 네 그 전체 베이스페이스 아니면 제 스페이스에 대해서 보랄 컨스트럭션을 해줘도 예 여전히 배탈 번들이 되고 예 그 스페이스에서의 원더 클래스를 예 그냥 그 앱의 원더 클래스라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원소는 이 베이스 스페이스에 코어 번루지 안에 있으니까 어 요 안에 있고 디그리는 정확히 이 파이버 이 번들의 누지의 랭크 만큼 있죠 여기는 곱해봤자 이게 파이버는 바뀌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코디멘전 지만큼 이렇게 됩니다 어 그런데 아 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 아니요 아 이거는 조금 많이 네 아 아 여기 리마크로 저기 이큐베리언 천클래스도 똑같이 정의를 합니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도 마찬가지로 지 에 아 아 아 이거는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여기 씬을 쓰는 토탈 천클래스 로 아 아 아 네 네 네 그게 사실 여기에 음 네 맞습니다 컴퓨터 에 에 에 에 그래서 리마크를 계속 하고선 분모에 여기 왜 들어가는지를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큐베리언 오일러 클래스가 사실 심플하게 써지 거든요 그래서 어 흠 c 파이는 뭐 저거를 c 파이 라고 한다고 예 어질 내 쏠 안쓰고 아 요요 번들에 그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아예 외워 c 에 속은 파이 썩을 쏘다 으 또 아 어 그러면 지금 어 이거를 이제 텐서 형태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를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예 요거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지가 만약에 포인트인 경우에 그러면 아 이제 아 아 이 노말본들은 음 으 c n 자체가 되고 그냥 포인트 제로로 가는 레드 y 노말본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S1 액션이 리니어하게 풀어지니까 이거는 lambda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웨이트가 lambda i인 원디멘션을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컨스트럭션을 따라가면 그러면 cn s1 e s1 point s1 e s1을 하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디렉션으로 쪼개진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스페이스를 생각해도 되니까 i는 1부터 2까지 이거는 그 다음에 베이스 스페이스는 그냥 bs1이고요 c lambda i s1 e s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각각의 컴플렉스 라인번들로 스플릿이 된다는 얘기인데 따라서 이 스페이스 라인번들의 첨클래스는 딴게 아니고 정확히 그 토탈 첨클래스가 처음엔 1이고 두 번째 펄스 첨클래스는 이제 lambda iu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lambda iu가 1일 때 정확히 그러니까 lambda iu가 정확히 마이너스 1일 때가 여기에 대응되는 게 호퍼 위브레이션이 나오고 아 저거 터탈러지컬 라인번들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lambda iu만큼 변할 때마다 그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fix 포인트일 때는 isolated 포인트일 때는 이제 이 텐스 사실 텐서로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이게 bs1이 되니까 이렇게 써집니다 그러면 아이솔레이티드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써지냐면 그냥 랩만으로 이렇게 써집니다 지금 fix 컴포넌트 면 G에서의 이퀴베리언트 프로세션 클래스는 M의 텐선번드를 G에 리스트릭션 시킨 첨클래스 엄밀히 말하면 텐서 0 텐서 1 더하기 1 텐서 어 노멀번들의 노멀파트에 대한 웨이트들의 이런걸 써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잘 들어가죠 왜냐면 요거는 이제 코오몰로지의 원소고 여기 있는거는 이 폴리노미아 링의 원소니까 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이유는 사실 증명 증명 증명을 안 써도 되는게 어 여기서 보면 여기에 천클래스를 천클래스가 이제 어 사실 요거는 G 곱하기 BS1 형태니까 여기서 얘가 이제 G파트 텐서 1 더하기 1 텐서 BS1 파트로 써질텐데 이게 어떻게 스플릿 되는지 보려면 이거를 G 곱하기 포인트에 리스트릭션 시켜서 어떻게 써지는지를 보면 되죠 그래서 어 어 어 어 간단하게 쓰면 파이 S1을 어 어 인벌스 G 곱하기 포인트를 보면 어 어 요 G 곱하기 포인트 요 번들에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되죠 육 вал 스파트 엔 nach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엔 뭐 요렇게 되죠 어 아 아이쿠 죄송합니다 지금 아 잠시만요, 이건 노말번드의 청클래스가 맞는데요. 얘는 텐전번드의... 이렇게 써야 돼요. 아이고, 이거를... 아, 여기 지금 이 파트, 텐전번드 파트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똑같이 노말 파트가 아닌 텐전번드 파트를 C에 리스트릭션 시켜서 아, Z에 리스트릭션 시켜서... 아이고... 그래서, 아, 포인트인 경우에는 당연히... 포인트는 그냥 노말번드 파트가 아닌 거... 그래서... 오일러 클래스, 네, 까베리한테 오일러 클래스 정의할 때는 저 번드의 오일러 클래스로 정의하는 것만... 네, 지금 여기서는 노말번드의 오일러 클래스로... 아, 예... 그런데 저게... 예... 그러니까... 그 G에 탄젠트 파트하고... 예... 노말 파트 쪽에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역시...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정보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노말 파트 정보 말고도... 예... Z의 탄젠트 스페이스에 정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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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저거를 해줬을 때는... 예... 지금 뭐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이냐면 알파는 전체 이퀴베럼 코믈루지에 있는 거고요. 저 시계 인테그레이션 썸 이렇게 돼 있는 저 시계에서 분모에 오일럭 클래스에 그냥 노멀번들 표시를 해주는 게 오일럭 그럼 ES1G라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아니요. 지금 제가 청클래스를 설명을 해서 혼란스러워졌어요. 원래 이게 없으면 그냥 노멀번들 오일럭 클래스라고 하면은 이게 쫙 넘어가는데 제가 계산을 그냥 이따가 다 갖다 쓰려고 청클래스도 그냥 뽑아내요. 아니면 김민기 목사 말이 맞는 게 이 저런 로테이션, 지금 이제 이렇게 써서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뭐든지 이런 걸 표시할 때 이게 이런 데에서 이제 컨퓨전이 오는 거야.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쓸 때 자기 편하게 그냥 다 써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가 올러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올러 클래스 꼭 무슨 노멀번들에 대한 올러 클래스라고 말하는 올러 클래스도 아니고 올러 클래스라는 것은 하여간은 오리엔티블 번들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저렇게 있으면 탄생번들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 그렇게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표시를 해주는 것이 훨씬 맞는 얘기라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 끼리끼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저렇게 써놓고 난 항상 우리는 항상 이렇게 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누구야 저거 한번 보라고 저기 그라모프가 렉쳐 한 것 중에 How to write paper badly 그런 렉쳐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한번 보면은 이제 저런 것들 페이퍼를 쓰는데 어떻게 하면 나쁘게 쓰는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은 저렇게 컨퓨즈 없는 것들을 그냥 그라모펠 렉쳐는 어떻게 유튜브 가보면은 아 유튜브 가면은 말이 막 그렇게 그래서 잘 많은 사람들이 다 많은게 알아듣기는 힘든데 아무튼 그 몇 가지 좀 들어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리스트릭션 시키면은 그냥 단순히 지혜 텐전문드를 지혜 리스트릭션 시킨 거니까 이쪽 파트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어 파이 인버스 아 파이 인버스에 써있네요. 제가 tm 근데 지금 토탈 스페이스가 요거니까 어 어 c bs1 여기서 이제 포인트 프로덕트 bs1의 인버스를 보면 어 이거는 어떤 스페이스냐면은 사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포인트의 노말 파트 노말 그 파이버 파트죠. 그러니까 어 어 이 포인트를 어 피 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에 오리지날 이 텐전문들의 프로젝션을 어 파이 라고 쓰고요. 아 말이 되나 이게 아 아 예 맞죠. 어 어 그래서 이제 p 를 시키면 tm 을 g의 리스트릭션 시킨 거 곱하기 es1에 어 g 아 g가 아니라 p에 p 곱하기 es1 이제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딴게 아니고 저기 아까 포인트에서의 청클래스 계산할 때 포뮬러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p가 이제 g의 텐젠트 한 파트랑 노말인 파트랑 이제 스프릿이 되는데 텐젠트 파트는 픽스 파트니까 이제 청클래스가 이퀴벨이 청클래스가 없어지고요. 노말 파트만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이쪽 이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첫 번째 거기서 tm restriction g 인거에요 아 아 예 맞아요 아 이걸 처음부터 다 잘못써가지고 빨리 아 아 아 아 아